outsider 하고 있었어요? 왜 못 알아봤어 한앤 pero 오늘 준비한 커피는 파나마 엘브로 게이샤라고 메쉬커피에 현석 사장님이 직접 파나마 가셔가지고 골라온 커피인데 메쉬커피 최초의 다이렉트 트레이드 커피이기도 하고 좋은 커피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와 진짜 맛있다. 오늘 이거 하나예요? 네. 오늘 하나로 맛있고. 와 맛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리스가 오늘 하는 행사 얘기해줘서 맛있는 커피, 맛있게 드리고서 컵파크 사장님 옆대로 좀 봤습니다. 좋은 문화인 것 같고 사람들이 핸드립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. 굉장히 맛있고 가격 대비 아주 마음에 드는 커피라고 생각해요. 크로즈 제로 행사를 지금 세번째, 아 네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컵했던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도 보고 가장 의미 있는 종말에서 했던 것 같아요. 카페에서 같이 진행한 게 처음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였어요.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함께 있는 장면이 정말 저렴하게 되었거든요.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